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페이지 562쪽입니다.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562쪽, 페이지 562쪽입니다. 자,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축적변경이 올해까지, 자, 33회, 작년 33회까지 13년 동안 계속 시험문제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올해 또 시험문제 나온다면 아직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축적변경위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마 출제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의심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자, 확실하게 뭐예요? 올해는 13년 동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하지 못하니까 봐주긴 봐주긴 봐줘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날짜는 기본적으로 암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나오는 거. 하여튼 축적변경은 어디에서만 해요? 자, 일단 지속도에서만 합니다. 자, 왜? 임야도는 축적이 6천하고 3천이니까 6천에서 3천으로 바꿔봤자 면적이 뭐예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법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국가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땅, 효율적으로 관리한 땅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지속도에서만 해요. 왜냐? 지속도는 6천에서 5천, 5백분의 1까지 가니까 500과 1, 600은 뭐예요? 0.1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하여튼 그래서 축적변경은 지속도에서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소유자의 의결하고, 일단 소유자의 뭐예요? 3분의 2 동의하고, 3분의 2 동의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의 사회는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승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거기 쌍가리입원 요건, 실체조 요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절차조 요건이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좀 별표해 주시고,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와 의결을 거치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실체조 요건 중에는, 거기 뭐예요? 시험문제 답으로 등장했던 건 뭐예요? 거기에 줄만 쳐놓으세요. 하나의 지본부여지역 간에 축적이 다른 도면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가 이 관악구 신림동이 있어요. 신림동에 지본부여지역이 있죠? 자, 우리가 지본부여지역은 도시는 동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농촌은 니니까 동니지역이다. 그래서 지본부여지역. 자, 그럼 하나의 지본부여지역에 뭐예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을 다 작성했는데, 대부분이 500분의 1인데, 하나만 600분의 1이라면, 이 600분의 1을 어디로 맞춰야 돼요? 500분의 1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 당연히 축적변경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563페이지 절차가 일단 나오죠? 절차. 그래서 우리가 뭐 외우자고, 자, 날짜를 꼭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이태백이가, 이태백이 뭐예요? 삼순이, 삼순이, 삼순이와, 삼순이와. 그래서 이태백이 뭐예요? 자, 축적변경 하겠다고 뭐예요? 공고하는 날짜가 몇이래요? 공고가 뭐예요? 공고가 20입니다. 자,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축적변경 하게 되면, 예컨대 축적변경이 뭐예요? 지역이 12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축적변경에서 만약에 얼마로 가게 되면? 500분의 1로 가게 되면, 이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자, 이게 뭐예요? 전답이었고, 이게 500으로 가게 되면, 자, 지역이 뭐예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대가 되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축적변경도 토지 등 사이예요. 그러면, 자, 이 축적변경은 면적이 1200분일 때는 뭐예요? 1제곱미터고, 500으로 가게 되면, 얼마로? 0.1까지 바뀔 수 있겠죠? 이 면적에 변화가 있다니죠. 그래서, 자, 축적변경 하기 전에, 네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들은, 뭘 하라니게요? 경계보건측량에서 경계점 뭐라고? 경계점 표시를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경계점 표시. 자, 경계점 표시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563페이지에, 공고 날짜 21이고, 자, 21동고 나면 시고, 경계점 31이죠? 그 다음에, 지적공고 정지 등을 정지시켜요. 왜? 자, 정지 등을 정지시키는 이유냐?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축적을 변경하면,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자표가 또 바뀌니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니게. 그래서, 토지표의 사항의 결정, 축적변경 시행지역 내, 지번, 지모, 경계, 면적, 자표를 새로 정한다랬죠? 물론, 면적, 경계, 자표는 당연히 칭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작년 시험 문제에, 그게 답이었습니다. 지번별 조서, 자, 토지이동, 뭐예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 작성한다. 그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한 다음에 조사 작성하는 것이지. 면적이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지번별 조서를 꾸며야 됩니다. 왜? 이 필지들이 1제곱미터가 0.1이 되게 되면, 각 필지, 각 지번별로, 자,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이까되기 때문에, 이런 뭐예요? 자, 뭐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면적의 증감처리, 증감처리는 뭐예요? 증감처리는, 자, 청산금을 산출하는데, 자, 거기 소관청이, 자, 청산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관청이 각 토지 지번별로, 지번별로 뭐예요? 1제곱미터, 이렇게 소관청이, 자, 이렇게 소관청이 1지번별로, 땅, 토지 지번별로,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금액을, 금액을 뭐예요? 미리 뭐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어디에? 축첩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축첩변경 뭐예요? 위원회에 뭐하면? 위원회에 뭐예요? 제출하게 되면, 제출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 축첩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의결해서 뭐예요? 자, 지번별로 1제곱미터당 있죠? 지번별로, 필지별로 뭐예요? 자, 이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면, 예컨대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3제곱미터가 뭐했었고, 증가했고, 이 토지 금액을 100만원으로 적했으면, 자, 100만원 곱하기 3제곱미터 증가분을 곱하면, 300만원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뭐예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라, 이익입니다. 6개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의리란 사람이, 여기 의리란 사람이, 자, 의리란 사람이 2제곱미터가 뭐했으면, 감소했으면, 곱하기 뭐예요? 이 금액을 80붙고 있으면, 160만원 손실이 있으니까, 받아가라, 그 이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태베이가 3순위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15야 뭐라고? 15야, 달, 밝은, 뭐예요? 달, 밤, 밤에, 이익입니다. 밝은 밤에. 15야, 달, 밤, 밤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청산을 했다는 얘기죠? 청산금을 뭐한다? 청산금을 산출합니다. 15일 이상 공고한다, 이익죠. 그 다음에 공고한 날부터 뭐예요? 강고한 날부터 며칠이내, 20일이내, 20일이내 뭐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어디가서? 청산에서 뭐예요? 청산에서, 각각 몇 개월 살다, 각각 6개월 살다가, 6개월 살다가, 자, 6개월 살다가, 1개월이내, 자, 의간하다, 줄였다, 의인하다, 그 이익입니다. 이렇게 외워지지 않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20일이내 사랑하고, 청산, 20일이내 뭐예요? 공고한 날부터 20일이내, 납부 뭐예요? 납부, 자, 납부 수령입니다. 자, 납부, 가봐, 너, 300만원 내란 얘기예요. 자, 이게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적에서는, 지적에서는 뭐예요? 일단 단단히 숫자는 1, 그 다음에 뭐예요? 2, 그 다음에 3은 없어요. 절대 3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2, 4, 5, 6, 7이 있고, 그 다음에 15 뭐예요? 20, 30 뭐라고? 60, 90, 자, 이게 보통 12문제 중에서 숫자가 보통 뭐예요? 2, 3문제는 꼭 나오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고, 암기해야 됩니다. 6개월, 6개월 얘기입니다. 21일에. 그 다음에 6개월 납부 수령 6개월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예요? 불만을 품은 사람은 뭐예요? 1개월이네, 뭐한다는 얘기예요? 1개월이네. 2신청하라, 2신청하라, 2신청. 6개월이네, 6개월. 납부 수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네.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이제 가로 집어넣기의 답입니다. 자, 2신청도 1개월이고, 2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뭐예요? 어디에 축적병기 요인해서 심의하겠죠? 2신청에 관해서, 인용 여부에 대해서, 그게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1개월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문 보니까 2개월, 절대 2년은 뭐예요? 2년뿐이 없어요. 중앙지역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지 않는 게요. 공고 21, 삼순위 경계천 표시 30일. 15일 달방금금회, 청산 후회 30일 15일. 자, 21일에 산화하고, 청산 6개월, 6개월. 자, 2신청 1개월. 그래서 납부 수령, 돈을 받은 것은 뭐예요? 초과액이고, 초과액이고. 이렇게 초과액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준 것은 부족액이다. 다 누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부담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증감처리, 거기 별표해 주시고, 15일 이상 공고. 6개월, 6개월. 자, 1개월 이내, 2신청. 1개월 이내, 자, 축적변경위원회 심의해결하죠. 받을 건가, 받을 건가, 인용 여부를 통제해 주고. 다 차액은 누구예요? 지방자치의 수입과 부담으로 보겠다.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확정공고하죠? 이 확정공고가 뭐예요? 확정공고가, 이 확정공고 날 있죠? 자, 뭐하게 되면? 납부를 받고 지급이, 납부 지급이 뭐하게 되면? 완료하게 되면, 징수 지급 있죠? 총산물 징수하고 지급이 완료하게 되면, 징수 지급이 완료하게 되면, 뭐예요? 그게 확정공고 날짜다. 그럼 확정공고 날짜가, 확정공고. 이 확정공고 1위, 자, 이 개발사업 시행,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자표가 달라졌으니까, 자, 그걸 정리하는 토지동의 시기다. 지적공부 정리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거기 쌍가루사업은 축적변경위원회, 그래서 심의결 기구 있죠? 자, 심의결사항입니다. 거기 축적변경,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에 대한 이신청, 그 다음에 축적변경과 관련된 소관청이 부여한 사항인데, 다 뭐라고? 축적변경, 청산금, 축적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최근에 나온 답이 그거였어요. 뭐가 답이냐면, 자, 축적변경의 승인사항이 답이었습니다. 축적변경을 뭐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승인하는 것은 뭐예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게 답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성은 뭐예요? 구성은 5인상, 12인의 유형으로 구성하죠?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서는 뭐예요? 분수 형태로 나눈 것은 무엇뿐이 없어요? 2분의 1, 3분의 2 있죠?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과 뭐예요? 4분의 1뿐이 없습니다. 3분의 1 없어요. 이것뿐이 없습니다. 딱 몇 가지?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4분의 2, 이거 묶어주죠? 네. 4분의 3은 지적측량기간으로서 합의가 하게 되면, 40일까지 하겠다 하게 되면, 4분의 3, 자, 30일이 뭐라고? 30일이 측량기간이고, 10일이 뭐라고? 자, 10일이 검사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묶고고,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세분화하지 않고, 자, 포괄적으로 오게 되면, 딱 3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방금 얘기한 대로,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한다. 3분의 1은 3, 토지 소유자, 3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축적변경위원회. 그래서, 2분의 1 이상, 5인 이상을, 5인 이상은 뭐예요? 5인 이상, 10인, 5이식,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를 하고, 자, 5인 똑같은 시고, 5인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축하죠? 그래서, 위원장은, 자,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을 합니다. 자, 뒤에, 중앙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당연히 뭐예요? 위원장은, 국장이 되면, 자동으로, 뭐예요?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자동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명받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축적변경위원회 회의는 뭐예요? 자, 재직용 과반수 출석의 출석은 과반수 창석인데, 거기 5일 동그라미시고, 회의하러 오노라, 오노라, 5일입니다. 공인인계사법은 7일이 있는데, 7일로 하는데, 자, 어디는, 자, 이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몇일로 한다고? 5일로 한다, 5일로 한다, 보시면 돼요. 5일로, 해외에하러 오노라, 오노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그 565페이지, 사업시행자의 신청특례입니다. 그 신청특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해요.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됩니다.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 연기군일 때는, 이 토지가 뭐예요? 다 이렇게, 전이나 다, 전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전이나 다 파니까, 말 그대로, 전답이다 보니까, 자, 여기 이제 세종시가 되니까, 뭐예요? 이게 다, 대로 바뀌니까, 무슨 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뭐예요? 사업을 만약에 했다, 치게 되면, 이 개발사업 쪽에는,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토지동이 다 생긴다. 그러니까 토지동이, 그러면, 이렇게 토지동이 생기면, 자, 사업시행자만이,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이, 원칙적으로, 이 사업시행자가, 뭘, 토지동을 신청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사업에 뭐예요? 착수, 변경 완료에 대해서, 완료에 대해서 뭐예요? 신고하는데, 이 신고 날짜가 며칠이라고, 15일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합니다. 소관청에, 그래서 이게 15일 나오는 게, 15일 달발발밤 있죠? 그렇게 외웁니다. 뭐라고? 이렇게 15일 달발발밤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어느 정도인지 보름달, 달이 크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달이 보이면,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 15일 달발밤에, 그 다음에 뭐라고? 복구, 신고, 그러니까, 줄여갖고 뭐예요? 15일 달발밤에 경건한 마음으로, 15일 달발밤에는 뭐예요? 복신을 접수한다. 복신을 접수한다. 복구, 15일. 왜? 게시판에 복구할 때 15일. 그 다음에 신고할 때 15일. 자, 그 다음에 접수 있죠? 접수. 통지사유, 접수.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접수 받으면 15일. 그래서 15일 달발밤에, 자, 뭐라고? 복신을 접수한다. 15일 달발밤에, 복신을 접수한다. 복신을 접수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외워야지,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절대 뭐라고? 우리 천재들은, 그냥 쳐다보면, 아, 외우질 않아요. 왜? 그냥 쳐다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뭐로 외우겠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뭐예요? 아, 외워야 되지. 왜? 이게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만 들으면 까먹은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천재들은 일찍 죽어요. 왜? 얼마나 안 까먹으니까,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쳐다보면 뭐예요? 머리가 개운하잖아.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래 사는 게 더 낫지. 하여튼 그래서, 외웁니다. 15일은 네 군데 나오는데, 언제 나온다고? 15일 달발밤에, 복신을 접수한다. 하여튼 그래서 신고 날짜가 15일입니다. 자, 신고 날짜. 그러면 당연히 토지지동은 사업시행자만이 하는 거예요. 특히 특례예요. 그래서 제목이 특례라는 거죠. 왜? 여기 만약에, 여기 뭐예요? 충청남도 연기군에, 수익권자들이 12만명인데, 그러면 뭐예요? 세종시가 돼갖고, 토지전이 생겨갖고, 뭐예요? 내 토지전이 돼가 됐습니다. 면적이 뭐예요? 1제곱미터가 0.1까지, 뭐예요?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이거 바꿔달라고? 어, 그래요. 그거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누구만이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시행자만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이제 그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해요. 파산.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파산하면, 도망다니게 바쁘어요. 파산하면, 자, 시공보증자. 주택시공보증자와, 그다음에 뭐라고? 입주, 예정자가 합니다. 입주 예정자. 그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완료신고하죠? 그런데 환지를 수반해요. 환지를 수반했으면, 뭐예요? 환지 수반했죠? 환지 수반하면, 완료신고만 하면 돼요. 완료 뭐만 하면 되지?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예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완료신고로서 가능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축첩변경의 토지동 시기는 확정공고 날짜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의 뭐예요? 토지동 시기는, 예컨대 공사가 중공되어야지만, 택지개발공사가 중공되면, 그 택지가 뭐예요? 택지가 됐죠? 대가 지목이 바뀌었죠? 공장부지 공사가 중공되면, 공장용지로 지목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공되어야지만, 토지가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동 시기, 지적공부 정리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언제라고? 확정공고 날짜다. 확정공고 날짜다. 그게 축첩변경이고,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동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뭐라고? 거기에 써있죠? 공사가 뭐할 때라고? 중공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쌍가루 2번에, 쌍가루 1번, 토지동 신고,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당의 사업에 환지를 수반, 동그라미 시고, 환지 수반하기 때문에, 완료 신고로서 이동해 가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물론 거기 첫 번째 점에, 소관청에 신고한다. 소관청 동그라미 시고, 그 앞에 날짜 15일 동그라미 시고, 쌍가루 2번, 토지동 신청 나오죠? 그래요. 토지동 생겼어요. 누구만이 사업시행자만 신청합니다. 소유자 술때 신청하지 못해요. 소유자는 뭐예요? 소유자는 요청만 하는 거예요. 뭘 요청한다고? 토지동을 사업시행자한테 요청만 하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세 번째 점에, 환지 파산했죠? 동그라미. 파산했으면 뭐예요? 그 밑에, 시고원 고증조합 뭐예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고, 토지동 시기는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중고할 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신청에 대의 신청 나오죠? 딱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것도 별표합니다. 특례 별표하시고, 신청특례. 왜? 만약에 축척변경이 13년 동안 나와서 오래 안 나온다면, 이쪽 특례하고 대의인청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대의인청은 네 가지 사업시행자가, 자, 사학도 철천지 구입도 있죠? 만약에 뭐라고, 예컨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뭐예요? 도로 철동도 있죠? 자, 그런 토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전이라는 토지에다가 뭐예요? 학교를 짓게 되면, 이 학교는 뭐예요? 전이 학교 영지로 토지동이 생겼죠? 자, 학교 뭐예요? 학교, 자, 소유권자가 바쁘시라는 게요. 그래서 학교를 짓는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게, 대의인청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체가 취득한 토지 있죠? 국가나 지방자체가 취득을 했어요. 자, 그 토지를 누가 관리해요? 지방자체가 취득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해서, 그 토지에다가 뭐예요? 복제관을 세워서, 자, 전이라는 토지가 대가 됐습니다. 토지동이 생겼죠? 그럼 누가, 그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 그럼 공동특부지 있죠? 공동특부지, 그래서 예컨대만 이게 뭐예요? 자, 이렇게, 가불, 병정, 뭐예요? 이런 네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여기다 뭘 짓고, 자, 고급맨션을 짓고, 집합건물 줬죠? 건물 짓고, 분양해서, 자, 우리가 n분의 1씩 뭐예요? 돈을, 수익금을 나눠 갖지 않는 게. 그래서, 자, 뭘 줬어요? 집합건물 고급맨션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토지가 만약에 뭐예요? 자, 이 토지가 만약에 뭐였다면, 전이었다면, 이게 대가 되겠죠? 자, 임해야 했다면, 등록이 전환될 것이고, 여튼 토지동이 생기면, 토지동이 생기면, 자, 누가, 이 사업시행자, 이 건물을 잃은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관리, 관리였다면, 가불병종 공유자 중 선임한, 대표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인청, 자, 그래서, 대의 신청, 네 가지 뿐이 없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답은 뭐예요?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 나오지도 않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채권자협회, 지상권자, 그것도 틀림하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지적정리입니다. 지적정리를,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지적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정리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리하면, 소유자 정리예요. 항상 뭐예요? 소유자 정리. 우리는 뭐예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이 뭐예요? 대장의 소유권자를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런데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세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 오면, 뭐 정리해 주고. 아무것도 없는 바닷매립에서 신규등록은, 소관측이 뭐하고, 직권으로 등록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유자 정리예요. 그래야, 그러면 소유자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요. 공부에 등록한 등록사항을, 토지표의 사항도 뭐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소유자 사항이 뭐예요? 틀린 것도 정정할 수 있고, 등록사항 정리했구나. 소유자가 뭐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쳤다고 뭐예요?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예요?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통제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등기세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넘으면,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지적에서는 반대로, 니네 표제부거치라고, 부동산 표시변경을 부탁하는 걸 촉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탁할 촉 뭐라고? 부탁할 탁입니다. 부탁할 촉 뭐라고? 부탁할 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촉탁한다고.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를 뭐한다고? 촉탁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 정리를 먼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소유자 정리를 보게 되면, 뭐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앞걸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장이 있다니, 대장이. 대장이 있다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물론, 거기 568페이지에, 자, 아, 567페이지에, 거기, 기등록지에 소유권 정리 그랬는데, 임의 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부가과 정리한다. 그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리통지, 등기서에서는 소유권 변경사실통제라고 얘기하고, 지적에서는 뭐예요? 등기서에서 보는 건 다 등기관리통제예요. 네, 대장에는 용익물권 자체가 없으니까, 소유권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 등기부상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일단 뭐예요? 자기 토지 답에다가 집을 줘서, 자, 대가 됐습니다. 토지 등 흰 청에서 때로 고쳤어요. 그러면, 소관청에서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본인은 뭐예요? 본인은 누가 하고, 갑과 의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흰 청합니다. 그럼, 이 등기부는 뭐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전등기를 흰 청할 때, 이 소유권이 줬는 게 흰 청소에, 뒤에 뭘 붙였어요? 대장을 첨부했습니다. 자, 대장 첨부했죠? 그러면, 이렇게 대장을 첨부하면, 대장을 이렇게 첨부하게 되면, 등기만이 등기를 받죠? 받으면, 각하야 돼요. 왜? 답이고, 되니까, 일치하지 않죠? 각하였는데, 실수로 등기를 받았어요. 받아갖고, 소유권이 바뀌었던 거, 완료 통지를 보내줬어요. 이 얘기예요, 지금. 받아보니까,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등기부와, 등기부가 뭐예요? 대장의,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다. 아니한 경우. 자,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불려줬어요. 여기까지 이제, 딱 보고, 뒤에 이제 뭐가 나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직권으로 뭐예요? 자, 정정할 수 없어요. 왜? 이게 틀리면, 이게 맞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죠? 표시를 고쳐야지. 대장 정리하는 게, 직권 정리할 수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애들어, 이제 보세요. 자, 560페이지 위에, 이미 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등기부가가 있는데, 거기 쌍가루 2번, 자, 거기 다음, 다음에,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등기부에서 보내온, 변경사실 통지에 의하여,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럼 등기부에 따라, 아닌 경우, 등기부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보내온 완료통지서를 보고, 우리는 소유권을 여기다 정리할 수가 없다. 아니고요. 왜? 우리가 됐는데, 니네가 답인데, 어떻게 그런 등기를 받았느냐, 정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보내는 것을, 뭐예요? 이 표제부 무료고치라고, 대로고치라고 보내는 것을, 불부합통지예요. 불부합통지라고 한다. 자, 기억하세요.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느냐, 할 경우는 뭐예요? 그때 뭐로 끝나요? 직권정정도 안 되고, 소유자 정리도 할 수 없다. 항상 없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이따가 끝내면 틀려요.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없다. 단점. 정리하지 못해서, 거기 반대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여기 가로 읽고 쓰여 있죠? 이거. 불부합통지라고 한다. 안죠. 자, 그러면 거기 쌍가루입원, 소관청의 직권의 정지, 그래서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에서 등기부 열람을 통해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불부합 발견 시,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공부를 뭐하거나, 정리하거나, 등기부 갖고 뭐예요? 소유권 고치거나, 소유권의 기타 이해관계는 이게 부합의 필요한 신청을, 행위를 유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도 있고, 등기부 갖고, 그러니까 이 등기부 갖고 고쳐야 돼요. 등기부 갖고. 그러니까, 자, 지족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뭐예요?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조사하긴 하고, 그 불부합을 발견할 때, 뭐가 불부합한가요, 지금? 그 앞에, 토지 표시가 불부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뭐예요? 불부합, 이게 소유권이 만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은, 자, 뭐에 관한 얘기니까, 자, 이 소유권 정리에 관한 타이틀이 소유권 정리에 관한 얘기니까, 자, 자, 정리하지 않을 때는 등기부 갖고 고친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부 갖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지금, 자, 불부합한데 여기 무슨 단어가,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니할 때는 없다, 근데 정치권으로 고치지도 못하고, 뭐라고? 소유권 정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면, 자, 불부합을 발견할 때는 등기부 가지고 소유권의 정리, 소유 등기부 갖고 고칠 수 있다고 얘기고, 그 다음에, 자, 큰 2번, 신계중독의 소유 정리, 장례 나오죠? 가로 집어넣기, 자, 그래서 여러분, 567페이지, 거기, 쌍가루 뭐예요? 쌍가루 1번, 관할 등기에서의 등기관리 통지 있죠? 그래, 그거 별표해 두시고, 하여튼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맨 끝에는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 직권으로 고칠 수도 없다. 없다예요. 그 다음에, 그 쌍자, 네모 2번, 작년에 놨죠? 신계중독 소유자 정리, 별표하시고, 거기 동그라미, 신계중독,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 신계중독 소유자는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가로지기. 국외재산 등록, 자, 지족공부의 소유권이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국외재산으로, 국외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누가 등록하는 거이고, 소관청, 국외재산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소관청이 등록한다. 보시면 돼요. 그 568페이지는 뭐예요? 568페이지는, 자, 토지이동 정리결의소 또는 소유자 정리. 토지이동이 생기면, 토지이동 결의소. 자,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 정리할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자, 논에다 집주구 신청해서, 지목변경 신청해서 대가 됐죠? 이때는 정리해서는 뭐래요? 토지이동이 생겼으니까, 토지이동 뭐예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고, 이 결의소 보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 이런 토지동 정리결의소 내용과, 다르게 됐을 때는 뭐예요? 집권정정한다고 했죠? 소유권이 가배서로 바뀌어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통제하면, 무슨 결의소? 소유자 정리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뭐예요? 2번, 소관청의 조사 등등에 대한 지적정리, 정리 절차 작년에 나왔죠? 발표하시고, 소관청은 토지이동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이 안 했죠?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뭐예요? 조사해서, 직권 조사에서 등록하는데, 그 직권으로 조사할 때 이렇게 뭐예요? 자, 뭘 설치한다? 뭘 수립한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대, 그 밑에, 시공고별로 수립할 때, 부대한 경우에 읍면동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논에다 집중하고 나서, 신청하지 아니했으면, 소관청이, 무슨 뭐예요? 자기 간내, 자기 간내 무엇을, 토지이동이 생겼는지, 토지이동에 대한 현재 뭐라고, 현황에 대해서 뭐예요?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지적과 공무원이 조사하죠? 조사하고 장보를 보니까, 답인데, 눈에 뭐예요? 자, 집이 있으니까, 자, 토지이동 뭐예요? 뭘? 토지이동 뭐예요? 토지이동 조사부를, 조사서 있죠? 조사부를 작성한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의의 기회를 작성하고, 자, 대라고 뭐예요? 대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건, 그 뒤에 통지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우리 시험문제 나올 때, 승인반대든가, 승인반대든가, 그런 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런 승인력차가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가로집어넣기, 시군구, 운면동, 자,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토지이동 조사와 조사부 작성이죠? 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 현황에 따라, 이동 조사를 할 때는, 뭘 작성한다고? 토지이동 조사부 있죠? 조사부에 토지이동 현황을 적어야 된다. 토지이동 조사부라고 써있죠? 작년 시험에 거기 축적변경의 면적에 비교할 때는, 지번별 조사라고 써야 되는데,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토지이동 현황 조사, 조사소, 조사부를 작성한다. 말단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 항상 앞에 뭐가 나오면, 토지이동, 자, 토지동 현황 조사가 나오면, 토지이동 조사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토지이동 결의소와 공부정리한다.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지적공부정리식이 있죠? 그래요. 자, 토지이동에 따른 공부정리는, 이동사위가 완성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데, 자, 아까, 자, 무엇은 축적변경은, 확정공고 날짜고, 그래 뭐예요? 자, 토지의 형질이 바뀔 때는, 형질변경, 공사가 뭐라고? 완료될 때고, 자, 같이 취급하면 돼요.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에, 토지이동식이 언제면, 공사가 뭐 할 때라고? 중공할 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작년에 나왔지만, 잘 보니까, 하여튼, 토지이동 현황조사격을 수립할 때, 승인 절차 같은 거 없다고 했어요. 그런 승인 같은 거 밟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기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토지이동 현황조사를 했으니까, 지본별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뭘 작성한다고? 토지이동 뭐예요? 조사부를 작성한다. 그렇게 한 번 이해 두지 않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